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까먹었네? 레이저훈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재미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레이저훈아 10편 50장입니다 맞죠? 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레이저훈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부분이요 하느님에게 찬양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내 소원을 채워드려라 그리고 불행한 날에 나를 불러라 난 너를 구하여 주고 너는 나를 공경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사 또 번제 이 모든 게 다 언제나 하느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무엇인가 동물의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제사를 통해서 봉헌되고 있는 내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걸 이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정말로 바쳐야 하는 찬양 제물 이거는 무슨 동물로 제사를 지내서 봉헌되는 게 아니죠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오는 찬미 감사 이런 것들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이런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느님께 바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는 나의 결심과 약속 이런 소원들 이런 것들을 제사 때 봉헌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나서 불행한 날에 힘든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고 너는 다시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사를 드렸다 여기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어떤 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사에는 왔지만 하느님께 지금 우리가 이 미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사 때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그냥 절하는 집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그리고선 그냥 위패만 놓고 절하는 집 있냐고요 없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죠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 다 차려놓고 메라스에 빤스 입고 절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그렇죠 마음가짐도 내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데 하느님께 미사 드릴 때는 그것보다 더 정성을 다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사 드릴 때 나는 어떤 걸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하느님한테 찬양하고 있는가 하느님께 찬미 드리고 있는가 감사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있는가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나를 좀 찬양해 달라고 그리고 너 공경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레지오 단원들을요 특히 그 교본 보면은 레지오 단원은 미사를 통해서 성화된다고 써 있어요 미사를 통해서 레지오 단원들이 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교본에 써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미사를 통해서 성화드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께 미사 때마다 무엇인가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레지오 단원이 탁월하게 성화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실하신 모호 저기 꾸리아죠 우리 성실하신 모호는 성실하신 동정녀죠 성실하신 동정녀 우리 꾸리아는 일주일 동안 미사 드릴 때마다 내가 하느님께 한 가지씩 드릴 것을 좀 준비해서 좀 미사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주님 오늘 미사 때는 나는 오늘 미사 때는 하느님한테 감사를 드려봐야지 그러면서 미사 내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나는 오늘 미사 때는 하느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하면 성가 부를 때마다 막 기쁨을 담아서 그렇게 좀 미사도 좀 드려보시고 나는 오늘 미사 때는 들음을 봉헌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착하게 들으면서 좀 미사를 좀 드려보기도 하시고 미사 때마다 한 가지씩 내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좀 드리는 레지오 단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성실하신 동정녀 우리 꾸리아는 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공경의 날에 우리 성실하신 동정녀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하느님을 부르게 되면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확 붙잡아 주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미사 때 한 가지씩 하느님께 봉헌해보는 레지오 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정의의 거울 꾸리아죠? 거기는 죄에 대해서 막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미사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그게 원래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더 좋아요 저는 농담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내가 미사 때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레지오 단원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훈화 끝났습니다